진짜 시끄러워, 정말.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? 네 사춘기 뇌에도 이유 있다? 너의 뇌 속에 살고 있는 난 변현길! 갑자기 막 화가만 나고 화가 난다! 짜증나고 막... 짜증나? 근데 나 갑자기 막 또 슬퍼. 눈물 날 것 같아. 근데 또 갑자기 막 웃겨.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?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네 변현기가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야. 불타? 불타! 불타오른다! 사춘기 잘 보내고 싶어? 그럼 왕 환자나 편의점에. 내가 도와줄게. 나도 도와줄게. 사춘기에 관한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준다. 판다다! 편의점! 근데 몇 시에 안 나고? 월요일 7시 30분. 오구야. 기다릴게. 보고싶다! 고마워! 아악! 다운로드! 감사합니다.